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 어떤 참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그 좋은 습관이 영구적이 고정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정적인 걸 앵커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건 배의 닷이죠? 배가 이제 정박하면은 그 쇠로 된 닷을 내리잖아 그지? 바다 속으로 그걸 앵커라 그러는 거구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지오드 이제 정동석 이라는 그 이제 그 돌멩이 돌멩이를 가지고서 어 그 예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 그 좋은 습관이 고정 되게끔 만드는 게 좋다 근데 그 고정되게 만드는 걸 만들기 위한 어떠한 앵커 그런 거에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좋다 라는 얘기에요 근데 그 앵커의 예제가 본문에서는 이 지오드라는 정동석 지오드라는 정동석은 겉에는 울퉁불퉁한데 그 안을 잘라보면 그 안에 수정처럼 반짝반짝 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 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when you are successful 너가 성공적일 때 and the new habit feels normal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일상적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아 이제 틀린 거 먼저 얘기 안했네요 그죠? 자 여기는 위치 앞에 in을 넣어줘야 되겠구요 자 이유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죠? 자 threaten to 뭐뭐의 조짐을 보이다 여기까지가 동사로 취급하면 돼요 뒤에 붙어있는 투부정사까지를 자 얘가 목적어 사명식 완전이죠? 그래서 너가 너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조짐을 보이는 상황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너가 성공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일반적으로 느껴질 때 it is time to create an anchor 이제 닷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이야 그럼 성공했으면 지금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죠? 자 the anchor is manageable for those situations 이 앵커는 그 앵커는 귀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들을 위해 어떤 상황이냐 너가 너의 새로운 습관을 이 습관 때문에 성공을 한 거야 를 잃어버리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아주 귀중하다 d 감사합니다.